혹시 러시아 항공사를 이용해 보신 적 있나요? 간혹 비행기 요금이 저렴해서 러시아 항공사를 이용하신다면 이제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겁니다. 159명을 태운 러시아 우랄항공 여객기가 소치에서 옴스크로 향하던 중 서부 시베리아 노보시비르스크 지역에 비상착륙했습니다. 러시아 항공기들은 최근 잇단 기체 결함으로 비상착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는 서방의 제재로 인해 항공기 부품 등 수입이 막히면서 정비가 어려워져 일어난 현상으로 보입니다. 12일 러시아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러시아 우랄항공 소속 여객기인 에어버스사의 A320 여객기가 시스템 중 하나의 고장으로 노브시비르스크 인근 들판에 비상착륙했습니다. 에어버스 측은 제재로 인해 오래전 러시아 기업과 통신을 중단했기 때문에 고장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고 러시아 언론 측은 전했습니다. 우랄항공의 총책임자는 여객기의 비상착륙 원인은 유압 시스템의 고장 때문이었으며 별다른 외부 고장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우랄항공은 해당 여객기를 수리할 것이며 이 여객기를 비상착륙 지점에서 옮기는데 한 달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탑승한 승객 전원에게는 10만 루블이 지급됩니다. 이번 사고는 서방의 러시아 제재로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는데요. 현재 러시아에서 운영 중인 민항기는 총 696대로 이 중 77%는 미국의 항공기 제작사 보잉과 프랑스의 에어버스 SE가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2월 러시아 중앙은행 발표에 따르면 러시아 여객 수송량의 97%는 서방국가가 제조한 항공기가 맡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1년 넘게 이어진 서방권의 제재로 이 민항기들을 점검할 방법이 사라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는 항공기 제조 정비사는 물론이고 엔진에서 착륙장치에 이르는 핵심 부품 공급업체들과도 연이 끊긴 상황입니다. 유지에 필수적인 정기적인 소프트웨어 수정과 업데이트까지 불가능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러시아 민항기 중 수백 대의 상태가 한계에 달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기 점검이 막힌 가운데 한계에 봉착한 민항기는 올해만 수백 대 더 늘어날 조짐입니다. 항공정비 소프트웨어 전문사 트러스트 플라이트 LTD의 칼스티브스 최고 경영자는 러시아의 비행기 운항과 유지가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통상 민항기 점검은 짧게는 2년, 길게는 6에서 10년 간격을 두고 이뤄집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올해 기준 러시아의 민항기 중 총 244대, 지난 2022년 기준으로는 225대가 점검 시기를 맞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에어버스 SE의 CEO는 지난 2월 민항기 운영 방식이 다소 우려된다며 부품 결핍과 더불어 일부 항공기는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소식이 들려온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러시아는 외국산 항공기를 대체하기 위해 자국산 여객기를 개발 중입니다. 지난 29일 첫 시험비행을 마쳤는데요. 이 여객기가 서방 항공기를 모두 대체하기까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여의도TV였습니다.